안녕하세요 사왈바둑입니다. 오늘은 고급사왈 한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이고요.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 우선 안에 있는 흑 4점, 이 4점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백이 반대쪽에 한 집도 나있는 상황이어서 이 백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.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서 이 백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시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. 일단 흑의 4점과 백의 7점, 수황전을 해보는 것은 안됩니다. 백이 단수를 치고 이어도 또 딴해서 이 진행은 살게 되죠. 저쳐도 마찬가지죠. 백이 먹여치면 이 4점이 환격에 걸리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. 일단 당장 수황전하는 것은 안되고요. 뭔가 이 안쪽, 안쪽의 귀쪽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한 수가 필요한데요. 일단은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단수를 칠 때 여기를 빠져서 이 귀쪽의 한 집을, 옥집을 만든다면 때렸을 때 치중을 가는 수가 좋은 수로 있는다면 단수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. 네 이쪽으로 이어도 끊어가면은 안쪽에서 잡히는 공도죠. 네 그렇다면 이어가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일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 백은 정말 처절하게 버티는 한 수가 있습니다.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요. 1선을 젖혀버려요. 네 여기를 젖히면은 흙은 막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쳐서 이 모양이 패가 나는 것이죠. 때려도 때리고 치중을 갔을 때 그때 이 한 점을 따내서 패가 납니다. 네 패는 실패이고요. 자 그렇다면 방금 같은 느낌으로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요. 흙의 정답은 1선에 빠지는 수입니다. 네 이수가 좋은 수로 백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자 백은 단수 쳐서 일단 4점을 잡아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해요. 흙은 여기서 성급하게 단수를 쳤다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. 왜냐면 백이 때리고요. 한 점을 따내면 안쪽에서 두 집이 납니다. 그렇다고 치중을 가는 것은 지금은 끊으면은 4점 쪽에 패가 걸리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실패입니다. 흙은 여기서 한 번 더 참아서 두어야 되는데요. 우선 자신의 약점을 꽉 이어서 지켜 가야만 합니다. 어차피 백은 이곳으론 들어올 수 없죠. 잡아 먹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. 결국에 이 4점을 따내야 되는데 이때 흙은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4점이죠. 네 있는다면 끊어서 잡을 수가 있고요. 이곳을 이어도 단수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 이 문제는 정말 침착하게 일선에 빠지고 그리고 뒷공배를 한 번 더 이어가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. 오늘은 고급 사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